이번에는... 어쩌랄까? 요즘 뜨는 픽이 뭐 있지? 어! 야 맞아 탑 녹턴이 그렇게 그거라던데? 그렇게 사기래 그러니까 밟은 녹턴 어? 정글이 났나? 정글이 좋아요? 아 미드탑 정글 다 1티어예요? 그럼 정글 갈까? 그럼 정글 갈래 여기서 궁사로만 바꾸면 되겠다 그죠? 녹턴은 무슨 스킨 예쁜가? 우와 마법공항 녹턴도 있어? 너무 구리다 근데 뭐가 예뻐? 녹턴 근본 스킨 뭐예요? 유령 녹턴? 이거 좀 귀엽긴 한 거 같아 이거 써야지 녹턴 할 거야 좋았어 가자 등장 왜 이렇게 귀여워 유령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유터늄 녹턴 쓸걸 엘레븐 당연히 Q겠지? W랑 이중에 뭐 섬마지? 훔쳐보고 잠깐만 Q E W 섬마고 밟은 스테라 크르클 신발은 아이온이야 오케이 완벽해 완벽! 완벽하게 습득했다 무지성 풀캠 또 간다 어 뭐야 도와줘 계속 싸우나? 계속 싸우는 거야? 계속 싸워? 계속 싸워? 아 저거 못 잡나? 공포 넣어서 얘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못 잡으면 나 너무 손해인데 난 정글링 완전 개망했는데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잡아 나이스! 오히려 끌어서 잡았다 아 상대 누누 탑에서 던져요? 아 진짜? 그러네 저거 정글템도 안 사왔네 응 모양 로젠 흠 누누가 탑에 있네 근데 이러면은 세트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따라 이거 누누 누누를 잡읍시다 오케이 이것도 잡겠는데요? W만 조심 어이구! 오케이 나이스! 이거 근데 누누가 던져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긴 하네요 녹턴도 근데 정글링 되게 빠르다 빠르고 편하다 곧 있으면 6랩이구만 아 6랩 걸 6랩 전까지 좀 힘들어서? 그래도 정글링도 빠르고 나름 소규모 교전이 나쁘지 않아요 식사상 어서 와야지 한 캠프 더 먹고 신발까지 살걸 오 나이스가 아니라 누누구나 여기 아 근데 누누 왜 던지냐 로젠 재미없어 생각해보니까 얘 캠프를 안 먹고 있을 것 같은데? 오 레드가 있잖아 오 잠깐만 오 오 불 좀 꺼줄래? 하아 타라라라 나이스 이거 완전 별거 없죠? 이거 굳이 궁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어 이가 왜 안 되겠지? 여기다 가자 어우 아까워 우와 이게 죽는다고? 이게 죽는다고? 그냥 궁 쓸 걸 그랬다 뭐 레넥한테 저거 쓰면 가자 고유 좀 꺼줄래? 우와 이게 이게 안 되네 뿜뿜 뿜뿜 이거 뭐 걸긴 하거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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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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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cede 오 오 핫! 핫! 오케 나이스 쉽고 좋아 오! 아아아아아아 빠샤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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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남자가 망하는 줄 아이고 이거 안 맞았다 진짜 나이스 아아 어디 갔어 아 까비! 누구한테 쓰지? 도닷! 아유 까비! 나이스! 아우 좋아요. 아이 근데 상대 누누가 던져가지고. 이거는 우리 다 함께 누누를 리포스를 해줍시다. 솔직히 저거 전적만 봐서는 던지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? 여럿이 리포스해야 먹힌다고. 바나나티비! 에 뭐야 이 턴이 없어야지. 유령 노트는 너무 깐지 안난다. 그냥 그래. 응대는. 어 짜오네. 어 우리 파이크인데.. 인배함고! 인배 갑시다. 가자! 파이크! 믿는다! 방금 풀 뭐지? 근데 누구거였지? 벽풀 쌌네. 알게 쌈 할거냐고? 당연하지. 무한 투 말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보내는 거지? 위드님 6렙전까지 갱 없습니다 르블랑을 뭔 소로 잡아요 안돼~~ 아쌰~~ 나이스~~ 이러면은 르블랑 완전 멘탈 나갈 것 같은데? 아 W의 봉속 상승이 있었어? 지금 알았네 그래서 2레벨에 W 찍는구나 어 큰일났다 아이고 정말 썼죠 얘 어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잡기는 할텐데 못잡아 아 개망했다 아 씨 아 레드딜러 잡을줄 알았는데 얘 승전된가보다 이거 한번 봐봐 해봐도돼 해봐도돼 해도돼 해도돼 차라리 이거 공부 먹거든요 나이스 아주 좋았다 은근슬쩍 파이프 옆에 지나가면서 타곤산 내가 먹음 좋은 공수였다 아 미드네일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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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어 이런이런 내가 왔어 오 따 아니 이가 왜이렇게 짧아 아니 이 사골이 왜이렇게 짧아 이가 이렇게 안닿는다고? 야 나 공생겼다 깝치지마라 오 나 공생겼다 깝치지마라 오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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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디 한번 와봐라 짜오야 지금 풀 꺼줄게 풀c어 줄게 풀줘 꺼줄래 여기다 아이고 아 우이 야아 공포를 옅다 걸은게 오히려 잘됐네 아이고 나이쓰 나이쓰 아.. 공포 사실 신점한테 걸려고 했는데 잘못 걸렸는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우리 바텀 주도권 있으니까 이거 먹고 용은 이따 먹어도 돼 아 녹던 잘하네 어? 저희 형 눈 안 먹고 왔어? 와 뭐지?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지? 아 시야가 없어. 어? 어? 이거는 냅둡시다. 아니 아니 어떻게 전력을 안 먹을 수가 있어?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토마호 가볼까? 어? 가볼 만한데? 불 끄자. 불 좀 꺼줄래. 맑은. 나이스. 오케이. 퀴 씹었다. 이거 이거 계속 계속 계속. 나이스. 좋아요. 퀴 없어서도 안 간다. 요리 외로워. 우리 요리 괴롭지 않게 가렌을 한번 빡살내러 갑시다. 어허이 가렌 친구 자신의 앞날도 모른 채 왜 심히 부수고 있구만. prank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또 불류러 가난아TV 우리 두 판이 공룰이지. 전령 한번 볼까? 아 녹던 자라하네.. 아 녹던.. 야 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여기 녹던 자라하네까지 봤거든?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전령 눈먹으란 채팅이 올라왔거든? 근데 저걸 못 봤어. 어떻게 저걸 못 보지? 나 보고싶은 것만 봤어 와..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졸령 눈을 안 먹지? 어우.. 대단해